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연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64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43포인트 상승해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순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음악 힘을 잃은 종목 또는 죽어있는 종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샘플러스 이득코멘터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득코멘터님께서 심폐소생 시켜줄 만한 사연은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지수 흐름이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역시나 전일 하락했던 것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갖고 지수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도 좋지 않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우리 CPR의 참여 방법이 있죠. 3153-2611번 3153-2611번 다시 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긴급적으로 심폐소생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해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이 또 올라와 있죠.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올려주셨네요. 실명이 수금님께서 잉크테크에 대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면은 잉크테크가 보유한 지 꽤 되었습니다. 평균당가가 13,530원-25% 정도 됩니다. 보유인지 언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더 가져봐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손절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잉크테크에 대한 심폐소생 요청하셨는데 자 잉크테크 제가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서 몇 번씩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이 종목에 대한 승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만큼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단기성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거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신용 비율이죠. 신용 비율이 2014년 초반 연 초반에는 거의 7%에서 8%까지 신용 비율이 증가, 급격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개인들의 추가 매수가 뭡니까? 신용으로 됐죠. 개인들의 추가 매수가 신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대비해서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봐왔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떨어져도 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인크테크의 최하단이라고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9,600원대 그리고 9,700원대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하반경직을 강화시키는 패턴 결국에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어떤 회사가 발표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에 대한 사업계획적인 부분들이 앞으로는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과 더불어서 재료성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터치스크린 소재와 사물인터넷 기반 어떤 인쇄 메모리 등에서 인쇄 전자 관련 신사업부를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었는데 크게 어떤 영향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만큼 산업용 프린터가 되겠죠. 그래서 UV 프린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도 일정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보면 크게 어떤 무리가 없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잉크테크가 가장 크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 사물인터넷 말고도 원래 초창기에는 플렉서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였죠. 그럼 재료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하고 사물인터넷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다들 아시는 그런 휘는 그런 휴대폰이었는데 그것이 이번 연도 갤럭시 엣지에서 출시를 하냐 못하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상조로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플렉서블에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일정 부분 잉크테크는 재료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잉크테크가 사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이면 물론 있겠지만 타이밍적인 부분이 사실 더욱더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 잉크테크가 현재 61편까지 61편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경직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땅바닥 내지 다중바닥으로 이어지면서 강화된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재료가 나와줘도 상당객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상당객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벌어진 상황에서 쉽게 주가는 재료성으로 주가는 쉽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봉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자 주봉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보조지표라고 볼 수 있는 그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방향을 트는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전환이 앞두고 있죠. RSI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다중바닥에 다중바닥에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베팅해도 현재 구간은 무리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 평균 단가 13,350원이 되겠죠? 13,350원 13,350원이 되겠는데 이 가격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평단가를 최대한 만원 구간까지 낮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원 구간까지 최대한 낮춰서 물량을 현재 구감부터 확대하는 전략 물량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최대한 평균 단가를 만원까지 한번 낮춰보시고 이 종목은 내년 내년 상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 분명한 건 이 종목이 사물인터넷 이슈가 됐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가 됐던 반드시 이 종목은 재료성 재료성 종목이라는 점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반드시 재료성으로 상승구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확대하는 전략 구사하자 그리고 신규매수 대기자분들께서도 정말 상금이 있는데 살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장기성장성을 한번 믿어보시고 만원 언저리 구간에서는 눌림 눌림 매수 그렇죠? 만원 언저리 구간에서는 눌림 매수 상승시 비중 확대 전략으로 해서 자 만 6천원 정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홀딩을 보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승기를 팍팍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CPL을 통해서 나왔던 종목 중에 게임빌가 컴툴 수가 있죠. 게임빌가 컴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게임빌 게임빌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략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매도 처리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도쿠 멘토님께서 CPL 종목으로 잉크테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도쿠 CPL에서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단신의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닙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적정 매수가까지 잡아주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PLUS 이도쿠멘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에 최진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견인해줄 만한 모멘텀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전일과 간밤 사이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현재 강부하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한때 118한대를 넘어서면서 오름세를 나타냈었던 에너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 원달러 한율 역시 전일 1115원에서 1110원대로 내려섬에 따라서 전일 약세를 나타냈었던 화학업종을 비롯해 음식료 기계 IT업종들이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완성차 관련 종목들은 투자심리가 여전히 약한 가운데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청은 여전히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에 따른 변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변동폭이 강화 혹은 약화될 때마다 수출미 경기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업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바닷건을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말을 앞둔 마지막 장인데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운 만큼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개별종목별로 대응하되 실적우령 관련주들로 압축하시는 전략이 바름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적인 점은 대주들의 지분 취득 강화 등과 관련해서 지배 구조 모멘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김주욱의 종목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주욱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이 앞서서 키이스트와 솔브레인 ENG 그리고 마이크로 컨택솔과 대덕 GDS까지 리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키이스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효과하고 일본 한류전문 KNTV 실적이 잘 나오면서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실적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특징적인 연초 3% 외국인 비중에서 지금 10% 가까이 증가된 상태고요. 아무래도 중국 합작사가 투자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100원을 목표로 해서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빠지기보다는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봅니다. 솔브레인 ENG 이 종목은 반도체 소재 쪽에 굉장히 강점을 띄고 있는 구테크노스 솔브레인 자회사로서 LCD 및 반도체 장비 검사 전문 업체입니다. 솔브레인이 소재 쪽에 강점이라고 하면 그동안 약했던 장비 쪽으로 솔브레인 ENG를 통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사람 제품만 검증이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 이런 쪽으로 납품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닷구원 횡보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바닥만 기다가 이제 거래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품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8종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종류가 움직이면 크게 한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도 좀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또 매출도 중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쪽은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입니다. 반도체 및 SS 검사 소켓 제조사고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급등을 했지만 저점대입에서 100% 이상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2,000 이하에서는 단기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2,000 이하에서 조정식 공략을 한 다음에 또 많이 15,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에서는 또 파는 전략 이런 전략을 하면 당분간은 동정부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점은 대덕 GDS입니다. 국내 대표 세계적인 PCB FPCB 생산업체고요. 40년 동안 이 업상에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제조 기술이라든가 그런 수익률은 삼성전자 그렇게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률은 어느정도 나고 있습니다. 3년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 파트론부터 해서 굉장히 좀 밑에서 충분히 조정받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 GDS에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강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14,000원대는 한번 기록할 것으로 보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공략지는 어떤 종목도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뭐 종목 이렇게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번째 종은 동성하이캠입니다. 동성하이캠 동성하이캠은 중소형 석유 정밀화학업체인데 뭐 일단 석유화학 쪽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2010년대부터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률도 한 10% 20% 최근에 뭐 20%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고 부가가치 화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도 계속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인 기관 매수세가 좀 위입이 됐고요. 올해 예상 피해가 현재 7배에서 8배 정도고 기관 쪽이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조금이라도 살 정도 최근에 또 외국인까지도 매매 가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사가 좀 오른 것도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떨어져도 한 6천원 올라가면 7천원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목이 상승 뭐 박스권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가파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보유 이렇게 좀 조종을 받을 때 오히려 들어가시는 전략을 하시면 좀 괜찮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다음 쪽은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 이전에 좀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유비커스는 대용량 백본 장비 및 인터넷 유선 장비 제조업체고요. 기가바이트 인터넷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관련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LTE 무선속도가 오히려 그런 유선속도를 좀 크게 앞설 정도로 유선에 투자가 많이 뒤쳐졌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 3사가 KT라든가 SK 브로드밴드 U플러스 3사 대대전 마케팅을 통해서 기가바이트 인터넷 인프라 확충에 지금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급등을 한 이유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관련 기가바이트 인터넷 장비가 평소 주문 대비해서 5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그래서 납기를 맞추기가 좀 힘들 정도다 그런 뉴스가 이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관련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준다. 오랜만에 진짜 어떤 통신 장비 업체들이 호환기를 내년까지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미 과도하게 저정됐던 부분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증구가 들어가신다 하면 1만원까지는 1만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좀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열흘 전에 한번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올랐다가 반짝했다가 도로 대밀렸는데 오늘 좀 상하가에 안착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펜미스 업체이고요. 반도체 설계를 전문하고 있고 공장은 동산 없습니다. 공장은 설계만 하고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발한 낸드플래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의 그런 동사의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설계가 적용이 되면서 관련 매출 급증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런 중국적 스마트폰 중저가 라인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샤오미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급증을 하잖아요. 그쪽에 많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집니다. 피다일렉스 물론 지금 상하가에 들어갔긴 했지만 동사도 좀 과도하게 빠진 면이 있습니다. 상하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종목이 있고 한가에 떨어졌다고 해서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추천했다가 한소름 데코 같은 경우에는 그날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팔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면 그때보다 30%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게 좀 풀리면 살짝 조정이 나면 자신있게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오일 솔루션입니다. 오일 솔루션 이것도 어떤 통신 트래픽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광트랜시버라는 제품을 전문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자가 많지 않고요. 그만큼 기술력 진입장벽이 필요한 종목 그런 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좀 트래픽을 제어해주는 필수 장비고요. 매년 10%에서 20% 정도 실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동전공업도 15에서 20%대로 굉장히 이익률이 좋습니다. 올해 예상 PR도 현재 PR 따져봤을 때 10배 미만이고요. 절대 비싸지 않은 구간입니다. 최근 기관미의 외인수급이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23,000대까지 무난한 반등 올라갈 것도 보이십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동성하이킴과 유비쿼스 그리고 피덜릭스와 오일솔루션까지 네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연회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강연회 장소는 동부중권 지하철 맨날 보는데도 헷갈리네요.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무료고요. 주차는 좀 어려우시니까 전철 대중교통위원회 많은 분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중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선의 후광통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아타 증권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국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시장은 참 재미가 없는 시장인데요. 중국은 어떤가요? 네 중국은 재미있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홍콩 h지수 모두 강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시장의 모두 이렇게 강세인적은 지금 후광통 시작된지가 월화수목 금 5일째 되고 있는데요. 5일 동안의 두 시장 모두 강세인적은 처음입니다. 우선 대부분 강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섹터별로 보시겠는데요. 먼저 상해 시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쪽 증권 업종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상증권이 오늘 상한가입니다. 상해 시장 10%가 상한가라고 말씀드렸죠. 초상증권 강박권의 상한가 모습이고요. 해통증권 4%대 중신증권 3% 신화보험 같은 보험주들 3%대 강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소상품 같은 경우도 9%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산 쪽 특히 IT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인 인민망이나 환욱전자 같은 경우도 강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 보시겠는데 홍콩 시장은 상해 시장보다 조금 약한 모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란불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소재 쪽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서동업 낙양몰리부덴 화윤시멘트 같은 경우가 1%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제역주도들 좀 약한 모습인데요. 우선은 금천 제역 2.4% 밀리고 있고요. 또한 그런 유가공 그러니까 소 목장에서 원유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목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 밀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홍콩 시장 가장 강한 쪽은 에너지 쪽 섹터입니다. SPT 에너지 같은 경우 13% 올라가고 있고요. 안동유전 같은 경우도 15% 대부분의 종목들 강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뭐 항상 좀 좋은 종목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해 해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상장이 돼 있고요. 코드번호는 600708 화면입니다. 상해 해박이 왜 좋을까요? 우선은 며칠 전에 에이팩이 끝났죠. 에이팩 때 시진핑이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각 정상이 오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상들 왔는데 기침하고 그러면 굉장히 무한하겠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한다면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를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말 뜻은 자동차가 전부 다 다니다가 갑자기 반 이상이 줄었다는 거죠. 2부제 반 이상은 못 다니겠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경 쪽에 대해서 공기가 상당히 맑아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에이팩 같은 큰 행사가 있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대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상해받 같은 기업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 같은 것들을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라든지 북경 같은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일선 도시들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제재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며칠 전에 소개했던 신주 렌터카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 렌터카 업체라든지 아니면 상해받 같은 택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해주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 상당히 굉장히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해받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냉장 물류 쪽이 온라인으로 해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출부증이 4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종목은 눈이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상해 해박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태 증권의 정유성 피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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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좋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강구화권의 움직임에서 현재 유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의 종목은 굉장히 조금 선별적인 움직임이에요. 은행주나 전차군, 특히 자동차는 죽어있는 상태이고 그 외의 업종들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몇몇 종목들이 또 엇갈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짱 게임이라는 컴퓨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많이 흔들릴 거다. 그리고 이번 주 말이나 해서 조금 반등을 주기 시작할 거다 생각했는데요. 거의 좀 맞았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엔젤에 대한 부분은 120엔까지 올라갈 거예요. 125엔 정도까지도 올라갈 단순이 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환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확실하게 지표 좋아지고 있는 거랑 수급 분위기 돌아오는 거 그리고 실적 발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왁재 상황에서 당분간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12월 중순까지 코스피 코스닥 랠리 펼칩니다.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상담 같이 도와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013-3366번에 01110번으로 문자 주세요. 아셨죠?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백 좀 줘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네, 삼성 SDS 또 걸렸습니다. 5거래를 연속이죠. LG전자, LG화, 현대중공업, 현대산업 이렇게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삼성 SDS부터 살펴볼게요. 자, 삼성 SDS가 오늘 쫙 올라가는데 약간 조금 밀려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하지만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주가가 더 움직일까? 자, 이거는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볼 필요도 없고 얘기를 드릴게요. 내년 5월이 되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어떤 움직임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누구 보호 예수가 풀려요? 누구 보호 예수가? 잘 아시죠? 이재용, 이부진, 이성현 씨의 보호 예수가 어떻게 해요? 네, 풀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때 이후부터 해서 다시 어떻게 주가 포인트 자체가 변동을 꺾기든가 하겠죠. CNSA 증권에서 25만원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이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올라가는 그림인데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죄송합니다. LG전자 볼게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좋은 모습이 현재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데 저는 LG전자 좋게 보는 사람 아닙니다. 어, 좀 심하게 얘기 드려볼까요? 방송상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드려봤는데요. 공개 방송상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LG전자가 무슨 꼴 난다고? 지금처럼 하다가 펜택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펜택꼴. 워크아웃. 펜택꼴 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성장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진짜 길게 본다면은.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주지만 정말 길게 보고 가져갈 종목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짱 뭐 반등을 준다고 따라가 봤자 큰 수익을 오늘 낼 수 있을까요? 뭐 크게 진짜 계속 돌아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인들과 기관들 6만 주 뭐 기관 3만 4천 점에서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 수급 꺾이다가 오늘 짱 한 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다음 주도 좀 더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싶었는데 좀 약간 좀 주저앉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오늘 짱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자, 보자면 2.7% 정도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냥 뭐랑 같이 보시면 되냐면요. 삼성 SDS랑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제가 뭐랑 말씀드렸습니까? 보기 싫으시면 그냥 증권사 계좌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쪽으로 옮기시면 된다고. 안 팔아도 돼요. 그 어떤 종목이든 수수료 몇 천 원이면은 다른 증권사로 고스란히 천주건, 이천주건, 만주건 고스란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몇 천 원이면요. 넣어두시고 그냥 보지 마시라 말씀드렸어요. 내년까지. LG화학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 상황 보자면 오늘 짱 수급, 외국인 2만 주, 기가 많은 4천 주가량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수급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좀 들어와서 반등을 주는 그림이지만 다시 매수를 하는, 또 매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은요. 조금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1차적인 상승을 어디죠? 여기요.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물려계시죠? 20만 원대 중반에.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팔고 다른 거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아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에요. 오늘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이슈가 됐죠? KCC에서 현대중공업 지분을 촥! 네. 자, 주가가요. 현재 5.9% 올라갑니다. 음,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같이 이제 조선주들이 좀 인기를 봤네요. 오늘 현대미포 올라가고 있고 대화조선해양도 오늘 짱 흐름 나쁘지 않고요. 삼성중공업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바닥을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네요. 자, 조선주들 흐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드신 거 알지만, 알아요.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되고, 내년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가져가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버티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분기보다 3분기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수주가 개선사항이 나와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정도까지, 4분기 중반 정도까지는 만드는 배마다 손해였다고요. 그런데 4분기 이후부터 그리고 1분기, 2분기부터 만드는 배는 이제 돈들이 생겨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조선주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20만원 사신 분들, 마이너스 많이 나고 있어요. 알아요. 30%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건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에 조금, 그러니까 조선주들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넉넉하게. 내가 너를 좀 더 기다려줄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기 싫으시면 역시나 계좌 만드션을 넣어두시면 돼요. 삼성 SD랑 LG화학이랑 현대중고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계좌를 접어두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바랍니다. 자, 다음 현대산업입니다. 자, 현대산업 4% 정도 상승을 좀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올라졌고요. 오늘도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종목이 항상 122선 라인을 깨고 나서 반등을 줄 때마다 천천히 반등이 나오지만은 큰 반등을 줬던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에는 또 나오려나요? 살짝 조짐이 조금 보입니다. 자, 수급사항에서 그간의 수급은요. 기간이 열심히 팔아 치우다가 좀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었고 오늘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간과 외인들의 양매수가 현재까지 잡히고 있어요. 양호한 수급이 보여줍니다. 자, 상승을 준비하는 최근에 언제, 기간들이 언제 샀죠? 여기서 샀죠, 여기서. 네, 여기 샀어요.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사요. 상승적 분위기 나오겠죠. 이럴 경우는 주가가 보통 어디까지 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나요? 이렇게. 아, 이건 근데 3개가 맞아버렸네? 그냥 바닥 찍고 올라간 거네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잘못 봤네요. 네, 이런 경우는 그냥 바닥 찍고 상승 주면서 수급 들어온 경우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항상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잘하시죠, 이제? 네, 그렇죠? 못 먹어도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는 되겠네요. 4만 원 이상까지는 어떻게? 못 먹어도 고. 이게 급등할 거 아니죠? 어떻게 가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재밌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을 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나? 이렇게 갈 거죠? 몇 개월이 걸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요. 여기가 3개월입니다. 이 정도가요? 거의 비슷하죠? 약 3개월에 걸쳐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4만 원에서 4만 2, 3천 원까지. 그러면 내년 초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꺾였다 올라오고, 꺾였다 올라오고 반복할 거니까요.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첫 종목은 뭔가요? 음, 보겠습니다. 8173님. 음, 위메이드 4만 4천 6백 원의 30%입니다. 보겠습니다. 아, 사실 이게요. 많이 조금, 거의 뭐 바닥 포인트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이제 뭐 모멘텀 거리가 사실 소멸이 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밀리지도 사실 않을 거예요. 다음에, 다음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 성장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리할 수는 없어요. 매수가가 좀 높지만 매수가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언제 간다고요? 시간 걸리죠, 당연히.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걸릴 거예요. 아마 또 12월이 되면은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방학 수혜주 막 이러면서 게임주들이 또 인기를 끌 거예요. 거기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 뭐 마음에 드는 신작이 없어서 그렇지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을 내시고 버티실게요. 네, 80인 아니에요. 더 떨어지더라도. 아셨죠? 홀딩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볼게요. 네, 아가방 컴퍼니 보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5430님 8050, 그러니까 8,05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아가방 컴퍼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조금 그 기업 실적을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적자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꺼름직한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작년 실적 못 넘어간다고요. 작년 실적을 못 넘어간다고요. 그게, 그게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그렇죠?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90억 적자고요. 안 좋죠? 매출액도 못 넘어가요. 순이익은요? 순이익도 여기 보세요. 밑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두꺼운 글씨로 적어드립니다. 자, 영업이익은 현재 2분기까지 마이너스 90억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2분기까지 71억이 적자입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몰라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3분기 뭐 안 나왔나요? 아직? 음... 아직 안 나왔나요? 뭐 다트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약간 그렇고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간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아가방 컴포니 주가가 올라가기는 사실 힘들어 보인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매수가 8,050원이시죠? 네. 그냥 웬만하면 손에 안 보시는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반등 준다면 그냥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때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나 아니면 그냥 손에 안 보시는 구간이니까 빠져나오시라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마. 저는 그래요. 일단은 앞으로의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해도 작년 실적 못 넘어가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4분기 때는. 그게 걱정이라 그런 거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4님 에이블CNC 22,500원의 20% 매도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3144님 에이블CNC 볼게요. 자, 22,000원대 매수를 좀 하셨어요. 네. 거의 뭐 최근래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 화장품주들이 뭐 흐름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골마 코스맥스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뭐 등등등 있는데 뭐 LG도 있겠죠. 자, 그런데 쭉 흐르렀지만 이 흐름이 어때요? 좋지가 않아요. 음, 밀렸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다 밀렸고 다 밀렸고 에이블C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네, 거의 같은 시기 때부터 밀렸어요. 이슈거리가 소멸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언제 오를까요? 언제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에 따른 상승은 다 이뤄졌었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등을 주겠지만 큰 반등은 또 안 나올 거다. 기대감 자체를 가지면 더 이상은 안 되는 종목입니다. 뭐 블랙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맞아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거는 우리나라는 해당도 안 되는 부분이고 중국도 해당 안 됩니다. 미국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주들 같은 게 납품을 하는 OEM 납품하는 의료주들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블랙프라이데이로 아마 수요일부터 모든 그 뉴스들이 떠들어낼 거니까 금요일부터 시작이니까 화장품주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 개선상은 있지만 약간의 조금은 불안감이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도 약간 기간 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지만 어제부터 빠져나갔고요. 오늘장 수급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행히 들어오긴 하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네요. 약간 애매합니다. 외인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창을 열어볼까요? 그나마 조금 들어오는데요. 음 저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손이 안 보시는 구간에서 다른 업종군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부죠. 삼성 SDS 매수해야 되나요? 그걸 얘가 제가 이걸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삼성 SDS의 8388님 이거를요 언제부터 말했냐면요 첫날 상장하고 빠지는 날은 가만히 있어 그 다음날부터 월요일부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매수해도 된다 대신에 단기로 보실 분들은 매수하지 마라 장기로 볼 분들만 매수하라고 계속 떠들었어요. 이번 주 내내 떠들었어요.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지금 매수라 아니에요. 제가 어제까지 매수 의견 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오전 방송에도 매수 의견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조정 나오고 있어요. 조정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조정 나오고 반등 줄 때 그때 어떻게 매수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외국에서 25만원 나온 거 그거는 집은 팔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거는 내년 언제요? 5월 이후 6월 달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5월 6월까지 볼 생각이시면 조정 나오면 사시고 그렇지 않으실 생각이시면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종목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부터 6개월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짧게 볼 생각이시면 쳐다보지 마세요. 아셨죠? 조정심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신성 통상입니다. 7, 4, 6, 5님 1,270원 보겠습니다. 1,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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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자 오늘 사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사셨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근처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윗골이 달리고 밀리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자 오늘 사셨나요? 오늘 사셨다면 사신 이유가 뭔가요? 오늘 장중이 몇 프로까지 올랐나요? 6%까지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막 파동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사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사셨는데 급등할 때 사셨는데 매수가 왔다건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유가 뭐죠?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딱히 이슈거리가 찾아보긴 힘든데 자 실적 볼까요? 체크해보겠습니다. 실적 체크해보자면 볼게요. 실적을 열었는데요. 2분기까지의 실적 포인트인데 굉장히 좋네요. 실적이 어디 보시다. 상위 순이익을 빼고 일단은 영업이익만으로도 계산을 해본다면 261억 희가총액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있어요. 3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어디 봅시다. 신성통상의 3분기 뭐 예상치만 나와있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3분기 여기 있나 봅니다. 단기 순이익이 21억 1억이었는데 이게 2분기 거 아닌가? 2분기 거네요. 죄송합니다. 3분기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90%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분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기로요. 2분기가 얼마였습니까? 2배 정도 오른다는 소리니까요. 100억 정도 한다는 소리예요? 그 전에 2분기에 대해서 아, 2분기 또 2분기까지는 또 안 보이네요. 아, 이걸로 보기가 참 다 답답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이 261억인데 그냥 단순경연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 칩시다. 그쵸? 자, 그럼 어쨌든 간에 300억에서 350억까지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선통상에서의 현재 주가 수준과 시가충액 대비했을 때 PER 기준으로 300억일 때 600, 600억이래요. 600억. 그런데 더 가겠지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은 4에서 5배 수준이네요. 그러면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짧게 볼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짧게 볼 점은 아니에요. 다시 이거 전고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 판단이 맞다면 현재 펀드메탈 쪽으로 계산했을 때 판단이 맞다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셨다면 빠져나가세요. 수익 대충 보시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입니다. 저평가된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실 생각은 접어두시고 단기로 본다면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 1400원까지만 말씀드릴게요. 1400원 넘어가면 그냥 팔고 나가세요. 어차피 사봤자 신경 쓰시고 힘드실 거니까 팔고 나가시고요. 장기로 본다면 올라가다 또 꺾일 거예요. 그럼 짜증내지 마시고 또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아셨죠? 짧게 볼 거면 대충 수익 보고 나가시고요. 길게 볼 거면 조금 더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보죠. 자 에버다임이에요. 4650님 6110원에 10% 추가 매수 물어보셨습니다. 보겠습니다. 6110원이요. 자 오늘 꺾이는 흐름 어제 꺾이고 오늘 꺾이는 흐름인데 이거 추가 매수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수급은요. 보이나요? 안 보이고요. 최근에 수급은 투심 매도세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선 그런 포인트 실적 포인트에서 체크를 해보자면 실적이 3, 4분기가 좋다 치더라도 작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아니고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도 딱 차트 봐도 이거네요. 딱 딱 이 모양인데 이거 뭐예요? 매도 추가 매수가 아니고 그냥 매도 하세요. 아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현대차인데 보겠습니다. 0719님 현대차 19만 6천원 70%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면요.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요.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간다고요. 한중 FTA 뉴질랜드 수혜주 아닙니다. 그리고요. 아슬란드 혹평이고 LF스나타 안 팔려요. 10월 저장치 판매량이 보여줬죠? 별로였죠? 11월 어떨까요? 별로였고요. 12월은 또 별로였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실적이 4분기 때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아요. 파업 여파도 있고 악재투성이에요. 뭐냐? 원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N달러도 올라간다 치지만 일본차 더 사지 싸지면 한국차 사나요?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비중은 너무 크셨어요. 적당히 반등 주면 빠져나오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요. 보유종목 좀 볼게요. 보유종목이 하나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어요. 볼게요. 한세실험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3만 7천 5백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제가 3만 7천원 3만 8천원 사이 밴드가 잡아드렸는데 많이 빠졌죠? 근데 아직 밴드 바로 아래고요. 반등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이 좀 꼬여서 그래요. 올라갔다가 수급이 약간 꼬여지지만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요? 다음부터 블랙프라이데이인데 미국대 시장에서의 개비란 브랜드의 판매는 항상 최 꼭지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마다 매출 는다고요. 4분기 때 기대해보자. 그에 따른 최재로 또 수혜주로 인식이 된다고요.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도 되고 실적이 절대 배신할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주말에 책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요. 주식 관련 책도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공개방송 뭐 매일 오전 11시 합니다. 들어오셔서 지켜봤던 종목들 저한테도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65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43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 장내 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沒有